김포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동료 몽골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30대 몽골인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40분경 김포시 대곱면 공장 기숙사에서 말다툼을 하다 동료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겸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